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,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을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.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낼 것으로 보입니다. 남을 도우는 일이 내가 돈 받고 환자 봐줄 때보다 훨씬 기쁘게 일할 수 있더라고요.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.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항상 웃으시면서 환자한테 달아와서 같이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아마도 Sonrak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